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3월 22일 3월 20일 일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여기는 흑성산 서편입니다. 흑성산에서 팀 동료들과 11시 30분에 만났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만났어요. 왜냐하면 늦을수록 기상이 하늘이 조금씩 열리는 예보가 있어서 12시쯤 비행을 하려고 11시 30분에 만났어요. 그리고 이륙장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지팀인 천안팀들은 그 전부터 11시부터 비행을 시작했어요. 기상예보로는 비가 오는 걸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강한 바람과 비가 와서 오늘 대부분 비행을 계획을 아마 안 세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보니까 비가 아니고 눈이 온 것 같아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눈도 쌓이고 지금도 가끔 비하고 눈발하고 이렇게 하늘에서 아주 가끔 떨어지고 있어요. 천안 시내를 통과해서 올 때는 비가 왔었어요. 그리고 흑성산에 도착하니까 이제 비가 그치고 산에 올라오니까 눈이 쌓였어요. 눈이 그 전에 내려서 안 녹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어제 토요일 날 아마 눈이 내렸던 것 같아요. 지용이 형님이 탱고 새로 사서 지금 두 번째로 비행을 하고 이륙을 하고 있어요. 하네스도 새로 바꾸고 날개도 새로 바꿔서. 이청욕하는 데 좀 어색할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나이트 하네스라고. 글라이더를 바꾸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 글라이더를 바꿔서 적응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네스도 바꾸고 하네스도 선수들이 애용하는 그런 하네스로 바꿨어요. 저게 GTO2보다 더 성능이 좋아요. 아 그래요? 자 지금 일찍 지금은 이제 글라이더가 이륙장 위로 아직 못 올라와요. 먼저 비행 한발이 했던 그룹들은 이륙장 위의 고도를 구름 바로 밑에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참 놀다가 이제 동쪽으로 넘어가고 서쪽으로 넘어가고 해서 각자 이제 착륙을 하고 여기 현재팀인 천안팀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회원들이 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한 무리 나가면 또 한 무리 올라오고 또 한 팀 나가면 또 한 무리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턴 터치가 됩니다. 날씨도 춥고 땅도 질고 그래서 비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온 김에 비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악세에디션도 이제 제대로 세팅이 됐나 확인할 겸 오늘은 최대한 버텨서 구름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다가 너무 추우니까 아마 고도를 이륙장 위로 올리게 되면 손이 굉장히 시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네비행 고도 잡고 내리는 거 이걸로 만족하고 이 정도 기상에 비행이 착륙만 돼도 굉장히 선방한 거죠. 자 지금 이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람이 죽었습니다 바람이 죽으니까 먼저 이륙했던 글라이더들도 전부 다 파리양 맞은 것처럼 이륙장 아래에서 갤개 거리고 있어요 바람이 죽었다가 또 가스트가 불면은 한 20킬로 이상 바람이 불어져요. 그래서 버틸만 합니다. 나가라고? 아니요. 젖을까봐. 자 먼저 이륙했던 사람들은 이륙장 위로 한참 고도를 잡고 한동안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도가 안 올라가니까 저 벌판 쪽으로도 가고 막 여러 곳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바람만 들어오면 저는 이륙을 할 겁니다. 자 지용이 형님 탱고 글라이더가 새 거라 그런지 지금 그래도 동동 떠다니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비가 세 거면은 이렇게 기상이 약하거나 이럴 때 훨씬 유리합니다. 열권에 들어가 있을 때는 뭐 표시가 별로 안 나는데 이렇게 전부 다 고도가 안 올라가고 바람이 약할 때는 새 글라이더는 동동 떠다닙니다. 바람이 살살 불고 있어요. 예 Celsius 지흥이 형님은 지금 제일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르차 위에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하자마자 북서풍이에요 오늘 풍향은 북서풍이고 그리고 또 북서풍에 북자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여기서 하늘은 낮은 구름이 꽉 껴 있고 햇볕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순전히 바람에 불어서 산에 맞고 굴절 되는 걸 이용해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일단 이륙장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유가 있으니까 열을 찾아서 서클링을 해서 구름 베이스까지 클라우드 베이스까지 갈 겁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글라이더가 아마 천안 이종우 팀장님 같아요 지금 기상이 죽는 타이밍이라 지금 올라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보다 먼저 이륙하셔서 이륙장 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죽는 타이밍에 이 밑에서 계속 짧게 상승이 되거나 유지가 되는 지점에서 버티고 있어요 저도 또한 같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다 보면은 바람이 좀 더 세지거나 열이 올라올 때 그거를 잡아서 한 키에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북서풍과 북자가 불면은 오른쪽에서 바람이 상승 부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서풍이 불면은 전체적으로 산을 왔다 갔다 해도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해도 리치가 됩니다 날이 좋고 해가 나오고 바람이 잘 불 경우 그리고 벌판으로 나가도 열이 있고 오늘과 같이 비 예보가 잡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가 오는 걸로 예보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기상을 보고 비행을 계획을 안 세운 분들도 아마 대부분 상당수 있을 거에요 너무 짧지만 상승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제하고 확인된 상승구간에서만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고도를 높이고 올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죠? 우리 천안 팀장, 이종우 팀장님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고도를 많이 올렸어요. 밑에서부터. 자 보니까 이제 아까 기상이 약해지는 타이밍, 죽는 타이밍에 벌판으로 나가서 버티고 전부 다 이제 죽을둥 말둥 이렇게 살둥 이렇게 하던 글라이더들이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면서부터 지금 다 살아나고 있어요. 어제는 비도 오고 강풍이 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늘까지 강풍 예보가 잡혀 있었어요. 오늘 비는 안 잡혀 있었는데 하루 만에 비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예보상으로 비가 내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륙장에 올라왔을 때는 진눈깨비 같은 게 떨어졌어요. 천안 시내에서 혹성산으로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빗방울도 간혹 내렸었는데 지금 여기는 어제 눈이 왔던지 뭐 해서 지금 이렇게 눈이 쌓일 때가 아닌데 이렇게 군데문데 눈이 있어요. 눈이 내렸던 것 같아요. 고도 올리기가 참 힘들어요. 한방에 쫙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승되는 짧은 구간에서는 상승되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바로 강한 하강이 쭉 오기 때문에 지금 저 앞에 글라이더도 저 벌반 쪽에서 아주 고도가 낮게 착륙할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가지고 앞으로 앞에 나타났어요. 이제 고도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상승 구간에서 계속 상승음이 울리는 거 보면 열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면에 바짝 붙어서 상승이 될 때는 회전을 하게 되면 나무에 걸릴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는 이렇게 짧게 팔자 비행으로 상승되는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고 야금야금 이렇게 고도를 올리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도를 이륙장 위로 충분히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코알을 물고 서클링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지용이 형님은 제일 높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지용이 형님입니다. 글라이더, 새가, 새거 글라이더, 새 글라이더. 오늘 두 번째 비행입니다. 자, 이 파란색 글라이더는 저 벌반 쪽에서 나가서 있던 건데 여기 사면에 붙은 글라이더들이 고도가 올라가니까 같이 합류해서 같이 고도를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앞에 김종호 팀장님이 이륙장 위로 올라서서 송신탁 근처로 가고 있어요.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 글라이더도 이륙장 위에, 등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륙을 하시고 여전히 지용이 형님은 제일 높게 동동 떠다니고 계십니다. 지용이 형님이 타는 글라이더는 탱고 스멀 사이즈 원래는 X스멀을 탔었는데 탱고 스멀을 타기 위해서 라이트 하네스를 아주 무거운 중량의 선수형 하네스로 바꿨습니다. 보조선 두 개를 장착하고 해서 몸무게를 맞춰서 X스멀이 아닌 스몰 사이즈의 글라이더를 타고 계십니다. 참 못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자, 전부 다 고만고만한 루프에서 서로 충돌을 피해가면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리치를 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능선 위로 올라탔으니까 상승풍이 하나 터져주면 그거를 확 감아서 써클링을 해서 계속 올라갈 계획입니다. 요정도 상승음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제일 높게 있던 지웅이 형님은 저 앞쪽으로 쬐다가 가장 아래쪽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금방 올라올 거에요. 상승부반이니까 자, 이제 회전을 시작합니다. 위쪽에 있는 다른 글라이더들이 좌턴을 하기 때문에 저도 좌턴을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곱셈 추위가 지금 이번주에 겹쳤어요. 다음주면 이제 곱셈 추위가 풀릴 건데 3월달에 한번 온다는 그 추위가 주말에 겹쳐가지고 손이 지금 열선장갑을 끼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무늬만 열선장갑이고 배터리를 안 끼고 다녀요. 진짜 추울 때는 배터리를 끼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빼놨는데 손가락 끝에가 너무 시려웠어요. 자,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고도를 잡고 써클링을 스멀스멀 했더니 산 정상 위로 훌쩍 올라왔어요. 계속 요거를 잡고 구름이 얼마 높지 않으니까 구름 클라우드 베이스까지 올라갈 계획입니다. 아래에 지웅이 형님도 보이고 여러 블라이더도 같이 보입니다. 오늘 기상예보상으로 오늘 기상예보상으로 이 정도 비행하면 굉장히 선방하고 아주 그래도 동네비행치고는 제대로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천안 현지팀은 여러 명이서 계속 팀차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여러번 비행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은 딱 한 번 뭐든지 비행은 한방으로 끝내야지 글라이더 개고 저기 옮기고 하는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지금 열에서 여러분들하고 서클링을 하면서 아주 고만고만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고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유가 챙기니까 이제 더 상승이 좋은 곳으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글라이더들이 흩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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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가 또 있습니다. 그럼 저쪽도 상승되고 여기도 상승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선택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때 되면은 회전하는 그게 바뀌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회전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좌쪽은 좌턴을 계속했다면 저는 우턴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우턴을 하고 있어요. 우턴을 선호한다고 해서 좌턴을 못하는건 아니에요. 좌턴 우턴 다 됩니다. 하면서 상승이 잘 되는 쪽으로 턴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룹으로 나눠져서 저쪽 하고 저하고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서클링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까는 이륙장 위로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오로라가 햇빛이 비치는 커튼처럼 오로라도 구름 사이로 보이고 상승은 부드럽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개가 끼게 됩니다. 안개가 끼고 시야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일 때가 크라우드 베이스입니다. 바로 조금 더 올라가면 구름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점점 화면이 뿌옇게 변하면 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구름이 오늘은 낮았어요. 한 10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름이 보통 하층 구름 중층 구름 상층 구름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눠 놨어요. 하층 구름 보통 2000m 정도 에서 형성되고 중층 구름 4000m 에서 형성되고 상층 구름은 8000m 9000m 이렇게 형성됩니다. 상층 구름은 새털 구름이 많고요. 하층 구름이 2000m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m도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구름까지 올라왔어요. 뿌옇게 보이죠. 저 저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700m 정도에서도 구름이 생깁니다 구름이 낮은 경우도 있죠 이제 2000m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런 쪽으로 뭐 할 때는 딱 정해놔야 됩니다 기준을 정해 놓아야 계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층 중층 상층 구름을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층 구름이 10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바람 따라 열의 이동을 하면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서편에서 동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지금 액셀레이션을 좀 세팅을 해놨는데 제대로 됐나 지금 밟아보고 있어요 지금 50% 정확하게 밟았는데 정확하게 밟힙니다 50%가 50%가 정확하게 밟힌다는건 이제 100%도 정확하게 밟힌다는 겁니다 매달아 놓고 세팅하는거 하고 또 비행할때 하는거 하고 오차가 심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상에서 세팅을 해놓고 비행을 하면서 미세하게 틀린 차이점을 봐줬다가 계속 조정을 하면서 완벽하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여러번의 비행을 걸쳐서 지금 굉장히 손끝이 아려서 그때가 힘들었어요 계속 비행하면서 이륙장에만 올라왔는데도 아주 추웠습니다 옷을 그래도 바지는 패딩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위에도 패딩을 입긴 했는데 3월 봄 기상에 맞지않게 겨울처럼 추웠습니다 앞으로 쭉 뺐다가 논쪽으로 착륙을 할겁니다 착륙하고 나서 왼쪽에 보이는 용연저수지 있죠 얼음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아까 올 때 보니까 조사님들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내리고 낚시를 던져보다가 집에 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최고고도가 구름이 1000m 정도 밖에 안돼요 아까 크라우드베이스 올라갔는데 900m 좀 넘었어요 그래서 1000m 정도 올라가도 SCD는 되겠지만 일요일이고 하여튼 오늘 계획은 동네 비행입니다 낚시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비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보가 비행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눈은 괜찮아요 눈도 조금 거시게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바람방향만 이륙장에서 이륙방향만 숙취하고 나와도 재미있는 동네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하층 구름이 100%니까 비행 안되겠다 오늘은 쉬자 오늘은 비올 확률이 40%니까 오늘은 안되겠다 쉬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비행 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진짜 비행하기 좋은 날은 얼마 없어요 기상 이런게 자연이라는게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변화문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비행을 해봐야 되고 저녁에도 비행을 해봐야 되고 가능한 많은 상황에서 비행을 해봐야 그런 데이터가 머릿속에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서 밑거름이 돼서 비행할 때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기상이 어떠한 이런 기상에서는 상승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되고 얼마큼 상승이 되고 물론 점심 때는 주로 우리들이 비행하는 시간이 오후니까 12시 이후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저녁때는 식는 타이밍이니까 비행이 안될 거다 생각하고 이제 또 비행을 안 하죠 하지만 저녁때도 아주 생각외로 상승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한 번씩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에서 상승이 되고 열이 생기는 조건 이런 것들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서 아침에도 새벽에도 이렇게 비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 이런 적 있어요 저는 8시에 아마 보령이었어요 여름에 8시에 산에 이륙장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아침부터 정밀 착륙이나 상승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많이는 아니고 뜸은 뜸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에서 그때 기상 하늘을 보니까 아침 8시인데도 불구하고 구름이 좋았고 낮은 낮지만 구름이 뭉개구름이 있고 햇빛이 비치고 그런 날은 아침 일찍이라도 열이 있습니다 바람이 좀 약해있고 그래서 이제 내기를 했죠 8시에 제가 이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을 잡아서 올라가겠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절대 못 잡는다 쫄쫄이다 이렇게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이륙을 해가지고 8시에 이륙을 해서 벌판으로 나와서 열을 잡았습니다 열을 잡고 구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요것은 아침에도 아침 일찍에도 또 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론상 공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사람들이 눈앞에서 보고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조건이 됐을 때는 열이 생기는구나 해서 비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서 비행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남들 다 포기하고 비행은 50%가 마음속으로 정해져요 오늘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비행이 잘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유 날씨가 별로야 기상이 별로니까 오늘은 그냥 눈치 보다가 저기 저기 할래 이렇게 하면은 비행이 안 돼요 그냥 이미 마음속으로 50%를 포기했기 때문에 남들 구름까지 올라가고 빵빵 xc 갈 때 혼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은 이제 마음가짐이 마음먹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멘탈 이 중요하죠 저는 일단 지금은 북풍입니다 북서풍이 부는데 지금 호수 앞쪽이 북쪽이에요 여기는 하늘에서 보면은 거대한 골짜기 형성을 하고 있어요 고도가 낮아지면은 위에서는 북서풍이 불지만 골짜기에서는 골짜기를 타고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북쪽에서 바람이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앞으로 호수 쪽을 보고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호수가 아니고 저수죠 꼭 정풍이 아니더라도 착륙할 때는 계기를 보거나 하면은 바람 속도가 계기에 나와요 저희 초보자들이 이거 쉽지 않은데 계기를 보고 정풍이 어느 쪽인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속도를 보고 보통 비행 잘하시는 분 선수들이나 고급자분들은 속도만 보면은 정풍이 어느 쪽인지 알고 바로 랜딩이 쉬운데 지금 초보자들은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윤드색이 없으면은 착륙을 잘 못해요 홀이 없어도 못하고 윤드색이 없어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이륙장에서 착륙장만 이렇게 이착륙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논에 물이 있어요 착륙을 했는데 글라이더가 조금 젖었습니다 빨리 물이 없는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노릇노릇노릇이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날개는 이미 져졌어요. 자 오늘도 예보와 다르게 아주 재미있는 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 앞에 빨간 글라이더가 지웅이 형님입니다. 비행을 하다가 저를 따라서 반대쪽 산에 붙였다가 제가 내리니까 아마 같이 따라서 내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비행을 하고 싶었을까? 날개를 새로 바꾸게 되면 타고 싶어서 일주일이 길어요. 주말이 빨리 안옵니다. 지금 손 씻어서 내리고 또 지금 한참 고생하고 있어요. 손가락이 아려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몇 시간이고 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예상은 했지만 이 꽃샘추위가 이렇게 비행 때 걸릴 줄이야. 우리 막내는 산출 가느라고 날개를 보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비행을 못하고 빠르면 다음 주쯤에 볼 수 있으려나. 눈에 군데군데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없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뚝방으로 논뚝으로 똑바로 이렇게 착륙을 하게 측풍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람은 왼쪽에서 붑니다. 아마 착륙을 하게 되면은 자 오른쪽으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될 거예요. 넘어져도 날개 세건데 물이 젖는 것보다 낫죠. 자 장력합니다. 랜딩 바람 부는 반대쪽으로 날개 넘어가고 넘어지고 바람이 약하게 불어도 어느 정도만 불면은 날개 받는 그 심이 큽니다. 그래서 중심이 무너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너지는 중심이 한번 무너지면 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풍을 보고 바로 내려 결과 날개가 물에 빠졌어요. 우리 지용이 형님은 측풍으로 내렸지만 날개는 뽀송뽀송합니다. 물에 안 빠졌어요. 그 대신 넘어졌고요. 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비행은 시간 잡아서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비행이 돼요. 비행 안 되는 날이 없어요. 꼭 우리가 고도 2000m 2500m 3000m 올라가서 장거리 빡빡 나가고 이렇게 해야 비행이 아니죠. 오늘과 같이 기상에 맞춰서 그날 기상에 맞춰서 할 수 있을 만큼 비행을 하면 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약한 기상에서 열을 잡아서 구름까지 딱 올라갔다가 내리는 것도 재밌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해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올라가서 비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비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날개를 빨리 접고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저는 이제 여기에 흑성산에서 흑성산 바로 아래 용현 저수지에서 루어 낚시를 조금 하다가 집으로 귀가할까 합니다. 자 지금 오늘은 정윤규씨가 비행을 안하고 픽업을 해준다고 해서 제가 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윤규씨가 비행을 한다고 했으면은 제가 비행을 안하고 픽업을 했을 거예요. 저번에는 제가 겨울에는 주로 제가 픽업을 해주고 옹규씨가 비행을 했는데 지금 오늘은 자기가 이제 양보를 했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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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처럼 바람이 조금 있을 때는 일정하게 바람이 좀 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이나 이렇게 개활치를 주로 내리는데 완투급이나 투급 정도 타시는 분들은 착륙이 쉬워요. 그러니까 바로 화면 뒤쪽에 보이는 주차장 우리가 만날 때 모일이거나 만날 때 차를 내놓은 주차장이 넓이가 괜찮아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정밀 착륙이 되시는 분들은 전부추를 피해서 전부추를 살짝 넘어서 주차장 차 있는대로 바로 내려도 됩니다. 완투급, 투급 탄다고 초보자가 아니죠. 완투급, 투급 타는 분도 10년, 20년 이렇게 경력 베테랑들이 많이 타십니다. 지금 천안에 팀들 보면 어떨 때는 완투급 타고 어떨 때는 투급 타고 어떨 때는 투스리 타고 날개가 여러 대 번갈아 가면서 막 타고 있어요. 이렇게 비행하고 같은 곳에 착륙을 하게 되면은 잠깐이지만 비행에 대한 스토리를 각자 한 무더기씩 쏟아냅니다. 잠깐 잠깐 비행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됐고 너는 왜 빨리 못 올라왔냐. 나는 빨리 올라갔다. 뭐 이렇게 나는 저쪽까지 가는데 쫓아갔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렸다. 이런 스토리가 또 3월 20일에 스토리가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의 작은 짧은 스토리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저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 전 걸 이렇게 보면은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아 저 때는 이 친구하고 비행을 했고 저런 얘기를 했었고 불과 2년이지만 내가 조금 더 젊었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영상으로 앞으로도 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저장을 할 겁니다. 우리 팀에서 비행하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역사니까 제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팀엑스시에서 비행하는 동료들의 같은 같이 성장하는 역사가 되고 스토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2022년 3월 20일 꽃샘추이비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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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